뷰티 라이프를 사랑하는 배우이자 한 남자의 아내이자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요즘 하루하루 바쁘고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장미인데 남편이 기념을 받아 대부분 장미꽃을 많이 선물을 해줬어요. 그래서 볼 때마다 남편의 사랑이 떠올라서 아주 기뻐요. 저는 평소에 깨끗하게 세안을 한 뒤에 이 로즈 페이스 마스크를 얼굴에 부드럽게 펴서 발라줘요. 진한 장미향이 가득 퍼지면서 얼굴에 부드럽게 스며들고요. 즉각적으로 피부가 촉촉해지면서 진정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해주는 느낌이 든달까? 그게 바로 제가 프레쉬를 사랑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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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